안녕하세요. 미호가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주부들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죠? 네. 그래도 또 이번 추석은 예년 같지 않게 좀 소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좀 지내야 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죠?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어쩌겠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식구들이랑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추석에 관한 명절에 어울리는 노래들로 이렇게 좀 한번 옛 노래들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불러봐주세요. 홍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홍시 하면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나는 노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워진다 혹시나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날 걸어도 아프지도 않겠다고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는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나를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봄씨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배초리 치고 돌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발목어서 있게 질세라 힘든 세상 되쳐질세라 사랑땜에 불세라 그리워진다 봄씨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사랑만 해도 눈물이 피고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사랑만 해도 가슴이 찌르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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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홍시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그 요즘 어린아이들 집에 가보면 장난감들이 뭐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가지고 놀다 보면 실증 나서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그런 세상인데 사실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장난감은 무슨 그죠? 네 그럼 오로지 아이들이 보채고 뭐 배고파서 울든 뭐 어디가 불편해서 울든지 간에 옛날에 애기들이 이렇게 울고 보채면 그냥 엄마는 그냥 그 그냥 젖을 이렇게 물려주시는 것 밖에는 놀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업어서 이렇게 좀 층을 걸리면 이렇게 달래주고 그런 것 밖에는 놀이가 없었던 엄마의 젖가슴이 꼭 이렇게 무슨 장난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절을 생각해보고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꽃대 소리 듣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자 고인학무장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우리 아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이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렀효로edia 구름 덕분은 고령에 울고 넘는 저 산에 그 옛날 내가 살던 고령이 있었건가 지금은 오늘보다 살고 있는지 지금은 하루 누가 살고 있는지 산 동작에 어린 마른 고기를 짓고 저녁밤 자초에 오셨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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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오려오니 내 무엇인걸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몸이 미쳤더라고 이 몸이 미쳤더라고 당장 일어나봐요 설거라 밭으로 이냐 어서가자 햇빛은 저걸 바래 이냐 어서가자 바라리 하자 올 수 1, 2, 1 오려오니 내 무엇인걸 이냐 어서가자 이냐 어서가자 이냐 어서가자 햇빛은 저걸 바래 이냐 어서가자 햇빛은 저걸 바래 이냐 어서가자 바라리 하자 천연옹군 딸이 혼자 계신 홀어머니를 보시고 팩도 갈면서 농사를 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바로 추석 목전에 있죠 하든지 안 하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마음이 좀 신난하고 올해 같은 경우 더 부산한 것 같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도 하이콘 하시면서 남은 기간 이렇게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 기간에 다 끝내놓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즐기시고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랑문화재단께 아까는 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네 우리 관계자분들 많이 또 고생들 하시고 하니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힘이 많이 생기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추석 때 작년 추석에는 보름달을 품에서 무슨 소원을 빌으셨나요 네 소원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뭐 이번 올해는 내년 올해에서부터는 좀 사진 빼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어 소원을 비시는 분도 있고 부잘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소원들을 다 비루고 계셨는데 아마 어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네 올 추석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아마 커다란 보름달을 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네 달님에게 좀 소원을 빌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모두 꼭 같이 해야 되는 그 소원이 어 코로나가 물러가게 네 그래서 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일상의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달님에게는 꼭 그렇게 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달님에게 소원을 좀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도 꼭 하겠습니다 자 달탈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 어 이 노래를 끝으로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달탈요 가겠습니다 으 에 FE 에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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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